네 안녕하세요. 메가패스 광고모델 베리베리 강민입니다. 엊그제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2학년이 된다니 당황하셨나요?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시기, 저와 함께 메가패스로 공부해보는 건 어떠세요? 잉크! 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, 거학, 그게 뭐든 우리 함께 힘내보자고요. 베리베리 강민 또 올해 제 목표를 위해 힘껏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운 시작, 새로운 공부는 메가패스와 함께 안녕!